각자 서로가 어떤 상인 것 같으세요? 언니는 토끼상으로 불리고 있어요. 예예예. 토끼상으로 불리고 있고요. 채원님은 그닥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? 그렇게.. 워낙 기분 좋진 않네요. 하도 이러니까. 차에서 이러고 있다가 카메라 오면 이러니까. 왜냐면 애교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소문이 속보가 들려오고 있어요. 특히 지원님. 푸른.. 푸른 오빠 보고 싶어. 제발 이거 그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그 정도야. 자기가 진짜 귀여운 줄 알고. 여기저기서 남발하고 다니거든요. 서로 이렇게 총을 쏴버리면. 채용님은 어떤 상이다 본인? 저는 팬들 사이에서도. 화상. 화상.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. 웨이수에 좀 앨범을 하고. 국상이 아니고. 해시태그 기분 짱 좋음. 해시태그 이리 고마워. 해시태그 지원이 너무 귀여운 척함. 해시태그 어쩌라. 해시태그. 나만 보게 이렇게 한다는 거지. 아 오케이 그래서 말도 못.